아침에 계란 하나 먹고 저렇게 뛰어다니깐 아침에 뼈는 맛있어 하루 종일이로 수업 중간에 해달라 기원을 마셨습니다 아침에는 아침에 아침에 가르친 야자와 아침에이 아침에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아침에 물을 마셨습니다 아침에 일주일 후 아침에 일주일 후 아침에 일주일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40, 40, 40, 40, OK. OK. 여기가 빠구덩을 맞아? 빠구? 여기 어디야? 빠구 동네이지 여기가 빠구 동네이지 빠구? 여기가 빠구 동네이지 빠구? 여기 어디야? 빠구 동네이지 여기가 끝이야? 그래도 여기가 끝이야 가자 꺼 빨리 빨리 만났어 아 그래 땡큐 할머니 할머니다 할머니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맛있는 코리안 포 행복 род 네 맥시 물 에어 들어 몇 년 과거 아멘